미스터는 여전히 우주의 기원에 관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주에서 많이 안다고 하지만 우주에 있는 물질의 96% 모르잖아요. 주기율표에 있는 118개 원소가 있지만 사실 우주에는 94개 원소가 있는데 94개 원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4% 밖에 안 돼요. 96%는 우리가 모르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인 거죠. 20세기의 우리의 최대 성과는 뭐냐면 우주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96%나 있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20세기의 성과라면 21세기의 성과는 우리가 모르는 그 96%가 뭔지를 알아내는 게 아마 21세기의 최고의 미스테리고 최고의 미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지구를 보면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아마 미스테리인 것은 우리 지구를 이루고 있는 자기장의 형성인 것 같아요. 자기장의 형성은 외계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는 알려져 있는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이었던 것은 아직 밝혀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에서의 최대 난제 또는 풀어야 할 문제는 자기장의 형성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지구 내부나 바깥이나 궁금한 게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가 제일 궁금하냐면 도대체 지금 인류가 태양기 바깥으로 관측 위성을 보내고 또 화성에도 인사이트라고 지진도 감지하고 이런 것들을 착륙을 시켜가지고 관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불과 몇백 미터만 내려가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사실 우리가 이 지표에서 보면 멀쩡하게 보이는 지표도 그 밑에 숨어있는 어떤 깨진 단첨들이 있고 그것이 지진이 거의 일어날 정도로 어떤 상태에 있어도 우리가 잘 모르고 살고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재해를 입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모른다는 것이 우리 인류를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인류의 문명이라든지 삶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릴 수 있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큰 재해 예를 들어 지진이나 화산이 언제 터질지 어디서 터질지 이런 것들을 아직도 전혀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이 정말 가까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모른다는 게 미스테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마리의 미생물이 물에 있다면 자연계에 존재한다면 그중에서 우리가 우리 인간이 현재의 기술로 자라게 만들 수 있는 즉 배양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마리 즉 1% 미만 또는 0.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생물들을 우리 인간이 실험실 내로 가져와야만 그들이 어떻게 생겼고 무슨 기능을 하며 무슨 대사를 하며 어떻게 재생산을 하며 지구의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또는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요. 그 워낙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들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의 특수한 환경을 알아야 되고요. 그 특수한 환경에 맞는 특수한 방법론을 적용해서 그 미생물을 우리 미생물학자들이 관찰할 수 있고 실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마 그게 21세기 미생물학자들이 풀어야 될 과제이고 미생물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장 큰 미스테리는 뭐냐면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단이라는 한 개의 세포에서 이렇게 거대하고 엄청나고 복잡한 1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정신세계에 도저히 알 수 없는 여자와 남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좀 부끄러워요. 그 빙산이 얼마나 큰지조차 모르고 있으니까요.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게 생명과학의 특징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요새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소위 정크 DNA라는 겁니다. 정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버려져야 될 것들인 건데 이 정크 DNA는 뭐냐면 우리 세포 안에 DNA가 한 98%는 RNA 단백질 이렇게 코딩이 되지 않아요. 즉, 아무 활동이 없는 거죠. 그들을 총칭해서 옛날에 정크 DNA라고 불렀는데 이들 중에는 사실은 정크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 외에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 것, 아직까지 모르는 것, 그걸 정크 DNA라고 한다면 이들이 왜 존재하는지, 즉 진화의 흔적인지, 아니면 사실은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미스테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공학적 기술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쩌면 정크 DNA가 정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을까? 혹은 진화의 흔적을 알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정크 DNA가 어쩌면 노화가 치료가 되나요? 라는 질문에 조금 답을 줄 수 있을지도. 그게 제가 생각하는 현대의 미스테리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생물학 분야에서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분야가 뇌과학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생물학에서 최첨단에 있는 프론티어가 뇌과학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밝히는 연구, 그 연구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새로운 과학적인 파라다임이 발견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뇌과학 분야가 가장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그런 최첨단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든 신경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30년, 40년을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된대요. 의식은 어디서 왔는가?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깨어나는 것을 상상을 해보시면 깨어났을 때 의식을 순간적으로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뇌의 어떤 기능과 어떤 장소에 따라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이 뇌의 최대 미스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사고를 들여다보면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외부에서 환경에 자극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답을 던져요. 아니면 어떤 행동,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걸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이 생각이 뇌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현대적인 과학은 방법을 써가지고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자극을 주어진 다음에 직후에 일어나는 일은 여러 가지 실전법을 써가지고 과학적으로 잘 수가 있고 어떤 행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발생한 일도 역시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극과 반응 사이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러질수록 자기의 어떤 개인 차이에서 가능성이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나는 신경세포들의 반응하고 사람이나 동물이 했을 수 있는 어떤 생각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요. 제 생각에 뇌과학이 앞으로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측정 장치도 더 개발이 많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생각을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모델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뇌과학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장고할 때 과연 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걸 푸는 것이 뇌과학의 궁극적인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게 될 것 같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